네, 이번 시간에 2019년 이래 대기환경기사 법규 과목 보도록 할게요. 81번, 이거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용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대기관련 법규 아니고요.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어 한번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환경이라는 거는 자연과 생활환경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자연환경이라는 거는 자연적인 걸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하나 지표, 지상 모든 생물과 그다음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환경, 비생물적인 거를 자연상태의, 자연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생활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대기물, 토양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는 뭐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조건 그러잖아요. 어떤 아파트 있는데 그 아파트 옆에 큰 건물 들어오면 빛이 못 들어오면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일조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인공조명, 밤에 너무 조명이 강하면 잘 때 또 우리가 환경,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조명까지 들어가요.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게 생활활경, 그리고 사람 빼고 나머지 환경이 자연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환경오염이라는 거는 사업이나 사람의 활동 때문에 여기 여러 가지 오염, 대기, 수질, 토양 뭐 다 들어가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가 환경오염이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환경훼손이 있어요. 아까 우리 환경오염은 뭐였어요? 환경오염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활동, 사람의 활동이나 사업 때문에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게 이게 환경오염이고요. 환경훼손이라고 하면은 자연환경에 관련된 거예요.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게 이게 환경훼손입니다. 그래서 환경훼손과 환경오염은 여러분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 세 가지 환경보전, 환경용량, 환경기준 한번 볼게요. 환경보전이라는 거는 여기 앞에서 봤던 환경오염, 그다음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그다음 오염되거나 회성된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 동시에 쾌적한 환경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걸 우리가 환경보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환경용량 볼게요. 환경용량은 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이 있었죠. 그거에 관해서 환경이 자정작용, 스스로 수용정화, 복원해서 환경의 원래 상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환경용량이 크면 클수록 자연이 자기 스스로 자정능력이 큰 거니까 덜 오염되겠죠. 그런데 이 환경용량이 작으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오염되지 않도록. 그다음 환경기준이라는 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질적인 수준을 얘기합니다. 환경기준이라는 거는 대기환경기준도 있고 우리 수질환경기준도 있고 아니면 소음의 기준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쾌적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출 허용 기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농도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고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해송에 대하여 자, 여기 나오네요. 환경이 스스로 복원하고 질을 유지하는 한계래요. 환경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문제 82번.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자동차예요. 휘발유고 경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입니다. 자, 이거 볼까요? 우리 휘발유는 세 가지로 어떻게 경자동차 소형중력 합쳐서 그 다음 대형, 초대형, 그 다음 이륜으로 이렇게 세 가지 나눠지고 가스도 세 개인데 경자동차가 따로 빠지고 소형중력, 대형, 초대형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휘발유, 그 다음에 가스도 그렇고 소형중력 들어가는 데는 전부 다 15년이에요. 그리고 2만 4천 킬로였고 대형, 초대형은 휘발유랑 경류 상관없이 2년 그 다음 16만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스의 휘발유의 경자동차는 여기 소형중력하고 같기 때문에 15년 그 다음에 24만인데 가스의 경자동차는 10년이고 19만 2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구분하시고 2루는 제가 안 봐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답이 몇 번인데요. 휘발유의 경자동차니까 15년 또는 2만 4천 되겠죠. 그래서 1번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8집 3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매번 나오죠. 환경정책기본법의 대기환경기준 자, SO2 나왔네요. SO2 우리 연간 24시간, 8시간, 1시간 있으면 SO2, NO2는 8시간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연간 얼마 0.02, 0.05, 그 다음에 0.15 이렇게 되고 자, SO2에서 NO2 넘어갈 때는 1식 증가해서 0.03, 0.00 되고 여기만 0.10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SO2 이거 3개 다 적으면 되겠네요. 몇 번 정답? 1번 정답 84번이에요. 자, 배출시설에 가동개시 신고할 때 시운전기간 먼저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알아보는 기간 얼마? 30일로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외우는 문제 30일 3번 정답이죠. 이렇게 돌아가세요. 이렇게 돌아가세요. 이렇게 돌아가세요. 아멘